문상희 작가님의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같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작가에게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이제 옥탑방으로 쫓겨난 노인 그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머리가 비상한 성자는 미리 사가지고 온 비닐가방에 꼭 필요한 옷가지와 기중품을 담았다. 그리고 기다란 줄에 매달아 가방을 골목 아래에 내려놓고 살금살금 옥상에서 내려와 대기한 택시를 타고 도망가 버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씨는 성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자씨 우리 둘이 가게를 운영해 돈 많이 벌어서 멋진 노후를 보내도록 합시다. 성자씨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나도 수시로 가서 청소라도 해주면서 도와주겠습니다. 성자는 문자를 확인한 후 바로 전화를 꺼버렸다. 성자 휴대폰은 중고로 사서 임시로 개통한 대포폰이었다. 성자가 도망간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정씨는 성자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정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궁금증의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다. 계단을 올라가는 정씨의 뒤통수에 아내의 잔소리가 따라왔다. 아니 이 영감탱이야 여자 혼자 사는 옥상에 왜 자꾸만 올라가는 거유? 내가 부자부자 참다가 지금 하는 소린데. 엉뚱한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내려와유. 알았네 알았어. 정씨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성자가 임시로 거주 위에 들어와서 살림살이가 별로 없었지만 정씨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정씨는 성자가 가게로 갇겠거니 하고 내려와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아침을 먹고 잠이 들었다. 정씨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출근을 준비했다. 아니 당신 요즘엔 평소보다 출근이 빠르구먼요? 뭔 일이 있는 거유? 충청도 특유의 느린 어트로 아내가 물었다. 아니 운동삼아 자전거로 개천길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출근하는 것이요. 요 근래에 개천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거든. 정씨는 그렇게 대답하고 궁금증에 어제 계약한 가게로 때 달렸다. 정씨가 도착한 가게에는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아니 임대라고 써붙인 종이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정씨는 궁금증에 성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지금은 고객님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서 연결이 안됩니다. 삐 소리오 음성사소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삐 성자씨 휴대폰도 꺼놓고 어디로 갔나요? 음성 메시지 들으면 바로 전화 좀 주세요. 정씨는 성자와 통화가 안 되어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출근했다. 근무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정씨는 이튿날도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 고양이처럼 기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탑 방문은 오늘 또 잠겨있었고 기척도 없었다. 정씨는 내려오는 길에 창문 유리창을 닦던 아내에게 또 들키고 말았다. 당신 요즘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먼요? 날마다 옥상에는 왜 올라가며 출근은 또 왜 그렇게 빨리 하는 거요? 아무래도 수상하구먼요. 정씨는 모른 척하고 딴 짓을 했다. 오늘도 정씨는 일찍 출근길에 다섰다. 궁금증에 못 이겨 오늘은 바로 가게를 소개한 부동산으로 내달렸다. 부동산 가게로 온 정씨는 기겁을 했다. 가게는 텅 비어있었고 간판도 없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성자는 옥탑 방에도 없고 가게에도 없었고 가게를 소개한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았으니 도무지게 웬 난리지? 정씨는 궁금증에 옆에 과일집으로 가서 물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옆에 부동산 가게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2, 3주 구제옷 가게와 부동산 사무실을 하더니 며칠 전에 철수를 했답니다. 저쪽에 재개발 구역이 있으니 아마도 떴다방이 아닐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씨는 여러 가지로 궁금했지만 일단 쉬는 날까지 참기로 하고 근무지로 갔다. 일하는 3일이 한 달 동안 더 길게 느껴졌다. 쉬는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정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옥탑 방으로 올라갔다. 정씨는 저번에 사람이 다녀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화분 한 개를 방문 앞으로 옮겨두었다. 그러나 방문이 잠겨진 채로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정씨는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성자에게 준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 정씨는 속이 다 들어가는 심정이었고 아내가 이 사정을 알면 어떻게 할까 상상을 하면 입맛도 밥맛도 없었다. 정씨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건성으로 떠먹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왔다. 혹시라도 성자를 찾을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신림력 일대를 다 돌아다녔다. 어쩔 수 없이 성자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관할 파출소를 찾아갔다.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씨는 성자와 가게를 계약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때 구석자리에서 컴퓨터를 만지던 경찰관이 말했다. 선생님, 저기 문화의 거리 커피 전문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건 제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벌써 동일 사건이 다섯 건이나 접수가 되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제가 순찰조라서 바쁘답니다. 내일 오후에 경찰서로 사건을 입첩해야 하니 오전에 오셔서 사건을 접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정씨의 등 뒤로 혀를 차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 저 아저씨도 당했구먼. 쯧쯧쯧. 정씨는 이튿날 아침 다시 파출소를 찾았다.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라는 경찰관의 말대로 30분에 걸쳐서 진술서를 썼다. 선생님, 이 사건은 현행범 사건이 아니라서 파출소에서 수사를 못합니다. 경찰서 형사계의 사건을 이첩하면 머지않아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정씨는 시름에 빠졌다. 아내가 평상시 부르는 말에도 기겁을 했다. 옥탑방 아주머니가 한 열흘째 안 보이는데 당신 봤이유? 아니, 나도 못 봤어. 아, 뻔질나게 올라가도구먼. 못 봤다고요? 집세 날짜가 넘었는데 소식이 없구먼요? 그럼 전화를 한 번 해보지 그래. 당신이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 번 해보세요. 그럽시다. 정씨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억지로 먹었다. 밥을 안 먹으면 또 왜 밥을 안 먹냐는 등 따질 것 같아서 억지로 밥그릇을 비웠다. 파출소에 신고를 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다. 8월 20일 오전 10시 관악경찰서 형사 2개 이동수 형사를 찾아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십시오. 정씨는 문자를 받고 3일이 지나서 관악경찰서 형사계로 찾아갔다. 경찰서 형사계는 처음 와 봤기에 쭈뼛거리며 물었다. 저 이동수 형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어디에 계시나요? 아, 여깁니다. 여기 이리로 오세요. 정안주씨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자 당겨서 앉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 사건 참고인을 차례대로 조서를 꾸미다 보니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참고인과 고소인 조사를 병행할 것입니다. 정안주씨 포함해서 총 6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총 3명이고 윤성자가 주범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부동산 사장이라고 행세한 사람이 그 커피 전부 좀 계약을 하고 청소를 핑계삼아 잠시 열쇠를 받은 뒤 열쇠를 복사해서 건물주 행세를 한 겁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묻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인 조서를 꾸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 30분에 걸쳐서 조서를 꾸민 뒤 이동수 형사가 부연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 지금 3명 모두가 가명을 사용하여 수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인적 사항을 몰라서 치명수배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CCTV까지 뒤져가며 수사를 하고 있으니 만약 건거가 되면 문자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씨는 조서를 꾸미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평생을 경찰서라는 데를 처음 와보는데 이런 일로 올 줄은 몰랐네. 그나저나 그 대출금은 무슨 수로 갚나 내 청춘 다 받쳐서 산 집인데 대출금 갚는 걸로 도대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씨는 좌불한석이었다. 대출받은 통장에 아내 몰래 넣어둔 피상금이 300만 원 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자로 월 50만 원이 빠져나가면 금방 제로가 될 텐데 하고 정씨는 걱정에 쌓였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정씨는 매일 주량만 늘어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자전거를 경비실에 두고 우산을 쓰고 퇴근했다. 퇴근길 포장마차에 들러 홍합 한 그릇에 소주를 시켜 마셨다. 정씨는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우산을 쓰는 둥 마는 둥 비틀거리며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 버렸다. 정씨는 술 기운에 깊이 잠들어 형사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옥탑방에 온 것도 몰랐다. 띵동 띵동 어떻게 오셨나요? 예, 관악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무슨 일인가요? 관악경찰서에서 수사차 왔습니다. 정씨 아내는 화분에 비를 마치기 위해 화분을 내놓다가 형사들을 맞이했다. 아내는 피상열세를 가지고 옥탑방 문을 열었다. 경찰관은 사건 조사차 성자의 옥탑방 이곳저곳을 뒤졌다. 형사와 함께 옥탑방에 올라간 아내 이 정순은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들었다. 윤성자가 남편에게 1억 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기치고 도망간 것도 그때서야 알았다. 이 정순도 형사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세탁기 속에 낯익은 속옷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정씨의 팬츠였다. 정씨와 성자의 불륜에 대한 불증이었다. 정씨 아내 이 정순은 두 사람 사이를 의심은 했으나 불증은 잡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딱 걸려버렸다. 아주머니 정한주씨와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 남편인데 야간 근무하고 자고 있답니다. 여하튼 조사는 마쳤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형사들을 돌려보낸 이 정순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씨는 꽝 하는 현관문 닫는 거친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당신 이리 와 봐유. 빨리 이리로 오라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정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둥절했다. 뭐? 당신이 옥탑방의 그 미친년을 모른다고? 담보대출에서 1억 천이나 갖다 바치고도 그래도 모른다고? 나몰래 그년하고 놀아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 그 증거도 있다. 당신 줄무늬 반지가 왜 거기에 있냐? 옥탑방 세탁기에 왜 있냐고? 당신 입으로 터진 입이면 설명 좀 해봐. 그제서야 정씨는 상황을 판단했다. 그날 아내가 태아를 가지러 옥탑방에 올라왔을 때 정신이 없어 속옷을 그대로 두고 왔었다. 성자는 본인 속옷과 함께 세탁을 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둔 채로 그대로 도망쳐 버린 것이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자꾸 잠자리를 거부하니까 내가 견디기 힘들었을 때 그 여자가 속옷만 걸치고 꼬드기는 바람에 내가 넘어간 거야 미안해. 그러면 왜 대출받아서 돈을 줬냐고 왜? 그건 말하자면 사연이 길어서 말하기가 곤란해. 사실은 나도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거야. 정말이야 여보 내 말 좀 믿어줘. 정말로 웃기고 있네.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됐고 내일 당장 이혼해. 그 대신 의자료는 내가 오히려 받아야 하니까 당신에겐 땡전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당신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 알았어? 이 빙신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빈털털이로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인간은 혼쭐이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옛날에도 바람피우다 나한테 걸린 적 있었잖아. 여보 미안해. 그때는 젊었을 때잖아. 나도 이렇게 속을 줄 몰랐어. 정씨는 사과하려고 일어나서 아내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 순간 아내는 엎어치기로 정씨를 소파 쪽을 향해서 내리 꽂아버렸다. 이 정수는 학교 다닐 때까지 유도부 선수였다. 90kg이 넘는 덩치로 한 줄을 내리 꽂았으니 정씨는 정말 아프기도 했지만 죽는 신용을 했다. 정씨는 업어치기를 한 번만 더 당한다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겁이 났다. 아내가 썩난 호랑이처럼 덤벼들자 정씨는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정씨는 육중한 아내가 죽일 듯이 덤벼들자 할 수 없이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정씨는 자다가 나왔으니 속옷 차림이었다. 10월 초였지만 봉천동 달동네 저녁엔 찬바람이 몰아쳤다. 정씨는 속옷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보일러를 틀었지만 관악산 아래 달동네 옥탑방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나마 성자가 두고 간 혼니불이라도 있었기에 정씨는 이불을 둘둘 말고 방바닥에 누웠다. 이불에서는 성자의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잠시 정씨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포근한 전남새 같기도 했고 아내의 이정순의 가슴에서 나오는 냄새 같기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정씨는 몸을 웅크렸다. 형사가 찾아오고 아내에게 쫓겨나는 바람에 경비실 야간 근무도 나가지 못했다. 그보다 더 큰 걱정은 휴대폰을 안방에 두고 와서 경비실에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속옷 차림으로 무서운 아내에게 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한밤중이 되자 정씨는 시장끼가 몰려왔다. 다행히 성자가 두고 간 라면이 선반 위에 그대로 있었고 냉장고에 소주도 몇 병이 남아있었다. 정씨는 속옷 차림으로 라면을 끓여 소주와 함께 먹었다. 정씨는 빈속에 라면을 안주로 소주 두 병을 마셨으니 취해버렸고 술 기운에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에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정씨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내 이정수는 평소엔 조용한 성격이나 한 번 화가 나면 썩난 호랑이처럼 변했다. 이정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꼭 그런 성격이었다. 이정수는 가져온 정씨의 옷가지를 방으로 냅다 던져버렸다. 빨리 옷 입고 나오라고. 지금 당장 법원으로 가자고.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더러워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정씨는 아내가 무섭기도 하여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내를 따라다섰다. 아내는 성큼성큼 큰길로 내려갔다. 큰길로 내려가서 택시를 잡았다. 빨리빨리 오라고 이 양반아. 정씨가 뒷문을 열자 또 아내가 소리쳤다. 꼴도 보기 싫으니 앞으로 타라고. 아저씨 소리쳐서 미안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남부 집업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이미 눈치를 챘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 집업으로 가겠습니다. 이정수는 남부 집업 앞에 법무사 사무실로 무작정 들어갔다. 사무실 책상에는 법무사 이동섭이라는 명패가 놓여있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이 사람이 지 남편이에요. 딴 여자와 바람피우고 저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여자에게 바쳤시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혼을 해야 하니 좀 도와주시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십시요. 먼저 두 분 신분증부터 주셔야 법무사가 이혼소송 진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정 씨는 지은 죄가 있기에 아내의 말에 순순히 따랐고 법무사의 말에 사실대로 대답했다. 약 30분에 걸쳐 이혼소송 서류를 꾸몄다. 법무사는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협의 이혼으로 꾸민 서류에 양쪽 서명을 받았다. 이 서류대로 하면 15일 조정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됩니다. 서류 대행 수수료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정까지 법무사 대동을 원하시면 50만원이 추가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신 제가 대동하면 두 분은 예 아니오라고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현금이 없는데요. 카드도 되나요? 예 카드 단말기 쓰니 당연히 됩니다. 아내 이정순은 그때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무사를 대동하는 바람에 법조계의 어두운 이혼 절차도 쉽게 빠물이 되었다. 15일 이내에 이혼 소송에 이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법원에 오지 않으셔도 제가 대신 마무리 수순을 밟겠습니다. 평소에 천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던 이 정수는 법무사에게 준 100만원은 아까워하지 않았다. 법원 밖으로 나온 아내 이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정 씨는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옥탑방으로 발을 옮겼다.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아내를 볼변먹도 없었다. 곧 쫓겨날 게 뻔해서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택시를 타고 먼저 돌아온 이 정수는 정 씨의 옷가지와 이불을 보자기에 싸서 옥탑방 문 앞에 던져놓았다. 정 씨는 서글픈 마음으로 보따리를 들고 옥탑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부터 한 집에 두 살림이 시작되었다. 정 씨는 대충 방 정리를 하고 경비실 근무지로 향했다. 교대 근무자와 소장에게 결근한 사정을 얘기하고 무조건 사과부터 했다. 다음 주 쉬는 날 식사 대접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면 굽신거려서라도 직장을 꼭 붙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법원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나서 이혼이 성립되었다. 정 씨는 빚만 떠안은 채 아내와 서류상 남남이 되었다. 성자의 사기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그렇게 저물어갔다. 정 씨는 아내와 부딪히는 것이 무서워 옥탑방으로 올라갈 때는 신발 뒷굽을 들고 살그머니 오르내렸다. 정 씨는 성자의 흔적이 담아있는 옥탑방에서 원망 섞인 연민과 후회만큼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동지서 딸이 되자 봉천동 달동네 옥탑방은 냉기로 가득 찼다. 유리창엔 서리빨이 성성했다. 정 씨는 이때까지 아내가 해주는 밥만 얻어먹어서 밥 짓는 방법도 몰랐다. 정 씨는 옥탑방에서 거의 라면만 끓여먹었다. 저녁밥은 가까이 있는 재개발 구역 한바식당으로 가서 해결하고 출근했다. 새해 들어 첫눈이 내리는 어느 날 새벽이었다. 근무를 마친 정 씨는 포장마차에 들러 좋아하는 홍합 한 그릇에 소주를 식혀 마셨다.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정 씨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기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정 씨는 누가 보든 말든 가슴 속의 한을 노래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정 씨가 옥탑방으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을 때 뒤통수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려와서 김치 가져가. 알았어. 고마워. 내가 당신 이뻐서 주는 줄 알아? 불쌍해서 주는 거야. 알기나 알아? 그럼. 내가 재지은 게 많으니 할 말이 없네. 아내도 정 씨의 측은한 모습이 보기 싫어 김치통을 현관복도에 두고 다시 들어가 버렸다. 정 씨는 김치통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봉천동 달동네 옥탑방 앞에도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정 씨는 라면을 끓여 아내가 준 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 이 정수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김치를 맛깔나게 담는 솜씨가 있었다. 정 씨가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내의 음식 솜씨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 정수는 고교 시절 유도선수 출신답게 체격은 컸지만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흔 살 노총각 정 씨를 구제해 준 은인이었다. 비록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으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다. 아내는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탐이 들어 과체중이 되었다. 아내는 체중이 늘어나면서 부부관계를 멀리하다 보니 둘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개 닭보듯 했다. 성자에 대한 감정은 오묘했다. 성자에게 속아서 1억 천이라는 큰 돈은 날렸지만 아내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쾌락을 느꼈었다. 성자가 사기를 치기 위해 중고로 구입한 전자제품이었지만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도 정 씨가 쓰고 있었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었기에 옥탑방으로 쫓겨나서도 생활이 가능했다. 겨울을 맞은 옥탑방은 시베리아 같은 북풍 한설을 견뎌야 했다.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옥탑방은 보일러를 틀어도 좀처럼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다. 눈이 오면 빗자루로 쓸어도 쓸기도 전에 미리 얼어버렸다. 정 씨는 계단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빙판 때문에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녀야 했다. 일요일 새벽 6시 밤생 근무를 마친 정 씨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포장마차를 찾았다. 겨울 포장마차 안주로는 뜨끈한 홍합 국물이 최고였다. 아주머니, 홍합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정 씨 아저씨.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예전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세상살이 살다 보면 산전, 수전도 겪고 공중전까지 겪나 봅니다. 이럴 땐 이 소주가 마음을 달래준답니다. 그나저나 저 꼼장어 구이 냄새가 구미가 당기네요. 저것도 조금만 구워주시겠어요? 정 씨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맞은편 손님이 주문한 꼼장어 구이를 주문했다. 정 씨는 꼼장어 구이와 술을 마시다 보니 소주 두 병째를 마셨다. 밤생 근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 금방 지해버렸다. 아주머니, 이 꼼장어 남기고 가면 버려야 되죠? 맞아요, 정 씨 아저씨. 집에 가서 드시게요? 쌓아드릴까요? 예, 아까우니 쌓아주세요. 눈발도 날리는데 집에 가서 마저 먹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 씨 아저씨. 정 씨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터벅터벅 옥탑방으로 향했다.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눈이 오자마자 응달이라서 바로 얼어버렸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술이 취한대다가 비닐봉지까지 들고 가다 중심을 잃고 그만 미끄러져 마누라가 살고 있는 2층 현관 앞에 나동그라졌다. 우당탕 하는 소리에 마누라도 놀라서 밖으로 나왔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술 취해서 뭐하는 거야? 계단도 똑바로 못 올라가고 죽을 때가 됐구먼. 어휴, 쯔쯔.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계단이 얼어서 미끄러진 거요. 여보? 지금 여보라고 했이요? 무슨 얼어죽을 여보요? 다리가 부러졌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구먼. 좀 도와주구려. 중심을 잡고 일어나 봐요, 좀. 힘이 센 이정순이 정씨를 일으켰으나 발을 내딛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아내는 할 수 없이 119에 전화를 했다. 정씨를 태운 구급차는 인근 양지병원으로 향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정강이뼈 골절이었다. 정씨는 병원 응급조치 시술 후 정형외과에서 발부터 무릎까지 기부술을 해야만 했다. 입원실로 올라간 정씨는 아내가 무서워 아내의 눈을 피했다. 아이고, 내가 못살아 정말. 눈발이 이렇게 거세게 난리는데 웬 새벽에 술은 왜 처먹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글쎄. 이정순은 혀를 차며 잔소리를 퍼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씨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 일도 못하고 대출이자는 무슨 수로 갚을 거요, 응? 아내는 계속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다니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아내 이정순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다. 정신을 차린 정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경비실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배 씨. 나 정안주입니다. 새벽 퇴근길에 집으로 가다가 계단이 얼어붙어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정씨. 큰일 날 뻔했구려. 그래, 병원에는 갔습니까? 세 살 후에 경비실 배 씨가 걱정스럽게 말을 했다. 예, 근처 양지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몸을 추슬러 움직일 수 있을 때 다시 찾아뵙는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걱정 마시고 몸조리나 잘하세요. 정씨는 경비실에 사정을 알리고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대출이자도 갚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걱정되었다. 정씨는 궁여지책으로 경비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병원비와 대출이자를 갚기로 결심했다. 이튿날 이정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 김치를 담아서 병원으로 왔다. 나도 병원빵 먹어봐서 부실한 거 잘 알거든. 그래서 반찬 가져온 거니 오해는 하지 마라고. 내가 옛날에 자궁 드러내는 수술할 때 간병해준 보답이야. 그러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니까 그렇게 아쉬워. 알았어. 고마워. 아내는 반찬을 병실 냉장고에 넣고 휙 하고 또 나가버렸다. 일주일쯤 지나자 깊싼 곳이 못 견디게 근질거렸다.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엉덩이와 허리까지 아파서 병원 구내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다녔다. 입원한 지 열흘쯤 지나자 퇴원할까 해서 의사에게 물었다. 골절 부위가 잘 붙지도 않았어요. 팔목 위쪽 정강이 뼈가요. 절대로 왼쪽 발을 딛거나 충격을 치시면 안 됩니다. 퇴원을 원하시면 약을 드릴 테니 2, 3일로 퇴원하도록 하세요. 그 대신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병원비를 내려면 회사를 다녀와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예출 허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사도 빨릴 수가 없었는지 허락을 해주었다. 그러시면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자와 함께 다녀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제가 다쳐서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저 앞에 유턴을 하셔서 신림역 사거리를 건너서 좀 내려주세요. 먼 거리도 아닌데 미안합니다. 예, 환자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정 씨는 경비 근무를 하는 건물로 들어가서 배 씨에게 인사했다. 배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일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야간 근무자는 구했나요? 예, 관리소장이 며칠 야간 근무를 서다가 정 씨가 다쳐서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구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볼게요. 정 씨는 관리소장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다친 날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썼다. 소장님, 제가 퇴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답니다. 염치 없지만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사정이 그러하니 바로 입주자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지급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 씨는 가까운 거리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소장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오전 중에 퇴직금과 저번 달 월급을 소급 적용해서 입금이 될 겁니다. 치료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정 씨가 10년 동안 속 썩이지 않고 근무를 했기에 순조롭게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정 씨는 통장으로 2,7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했다. 사직서를 쓴 아쉬움보다 당장 필요한 병원비가 생겼다는 기쁨이 앞섰다. 정 씨는 돈을 찾아서 병원비 약 290만 원을 결제하고 퇴원했다. 정 씨는 아내에게 알리기가 민망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지품이 든 가방을 대각선으로 메고 옥탑방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다. 정 씨는 기척도 내지 않고 2층 아내방 현관문을 지나서 옥탑방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2층 현관문이 열렸다. 그 몸으로 어디를 올라가는 거요? 또 자빠져서 죽고 싶어서 그래? 꼴 보기 싫지만 밥은 줄 테니까 깁스 풀 때까지 그냥 작은 방에 처박혀 있어. 에휴... 그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 정 씨는 정 씨 본인이 머물던 방을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녁이 되어 아내는 밥상을 방에다 들여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다. 정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나서 이동수 형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정한주 선생님, 관악경찰서 이동수 형사입니다. 피의자 윤성자의 신원을 알아내서 지명수배를 내린 후 부산에서 검거되어 서울구치소로 이송, 수감되었습니다. 물론 기소가 될 때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고소인 신분으로 면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면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경찰서 형사 2개, 주임 이동수. 정 씨는 이동수 형사로부터 문자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일단 병원에 엑스레이 예약이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는 잊어버리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 만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3주가 지나서 뼈는 생각보다 잘 아무렀습니다. 그러나 깁스는 4주가 되어야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반깁스를 하고 2주가 지나야 완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깁스를 풀면 다시 옥탑방으로 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정 씨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내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저녁상을 가져온 아내에게 나즈막하게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거기 잠시만 앉아 보구려.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흥! 그래 민망하지만 잠시 앉아 보구려. 관악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윤성자가 검거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네. 면회를 가서 합의를 볼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디다. 솔직히 당신이 무서워서 이제야 말을 하는 거요. 어쨌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가봐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당신이 같이 좀 갔으면 하는데 말이요. 흥! 그럴 땐 내가 필요하다 이거지? 알았어! 그년 모가지 당 모가지 비틀듯이 확 비틀어 놓을 테니까 가는 날을 알려줘. 정 씨는 사주를 채우고 통 기부수를 풀고 반 기부수를 했지만 50만 원씩이나 하는 보행보조의료기구를 착용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아내에게 내일 면회를 가자고 알렸다. 정 씨는 퇴직금을 타서 여윳돈도 있었고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이정순과 택시를 불러서 탔다. 정 씨는 3만 원의 택시비를 지불하고 서울 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처로 가서 윤성자 면회를 신청했다. 유리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거의 1년 만에 윤성자와 빠주앉았다. 윤성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다. 정 씨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내 이정순이 포효를 했다. 야 이 나쁜 년아 착한 사람 등쳐먹고 도망가면 안 붙잡히고 잘 살 줄 알았냐 이년아? 너 때문에 이년아 이 사람은 다리까지 부러졌어. 이혼까지 당했다고. 당장 사기친 돈 내놔 이년아. 그때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면회 규칙을 지켜야 하는 구치소입니다. 조용히 말씀하시고 육두 문자는 자제해 주세요. 그때서야 윤성자가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두 분께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합의를 못하더라도 두 분께는 돈을 돌려드리고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 동생 전화번호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오늘 사정을 얘기하면 답을 줄 겁니다. 만약에 제 동생에게 돈을 받으시면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더 오셔서 합의서와 염치 없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도 한 장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년아. 만약 네 동생이 돈을 안 주면 법정 최고형을 때려달라고 판사에게 탄원서를 넣을 거야. 알았어? 아내 이정수는 성난 호랑이처럼 씩씩거렸다. 정 씨와 이정수는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수는 소파에 앉자마자 윤성자 동생에게 전화했다. 엉거주쯤 서있던 정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격한 감정으로 폭언을 하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 좀 해요. 알았으니까 저쪽에 가서 조용히 좀 해. 이정수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말을 했다. 그래도 인연 동생은 싸가지가 있구먼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돈을 주고 합의를 보자고 내일 서울 구치소에서 만나자고 했어. 그런데 내가 인연을 용서하고 탄원서를 써야 돼? 참말로 미치고 환장하겠구먼. 여보 그래도 돈부터 받아야지 안 그래? 또 여보라고 하네. 내가 당신 여보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소리 하지 마유. 나는 용서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정 씨와 이정수는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 구치소로 갔다. 정 씨는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았다. 어젯밤에 아내 몰래 써두었던 탄원서를 몰래 제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양이 앞에 지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돈은 돌려받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어요. 그러니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옥탑방에 가서 살아요. 내가 불쌍해서 밑반찬은 해줄 테니 짐 싸가지고 당장 옥탑방으로 올라가라구요. 알았어요? 알았어 여보. 미안해. 또 그 소리 제발 하지 말라구요. 여보란 소리만 들으면 열통 터지니께요. 정 씨는 어렵게 돈을 받았으니 이정순이 용서를 해줄 줄 믿었다. 예전처럼 2층에서 더불어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 씨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에 주섬주섬 옥가지를 싸들고 옥탑방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뒤통수를 때렸다. 밑반찬 싸놨으니까 가지고 가! 정 씨는 다시 데려와 밑반찬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오늘도 봉천동 달동네 옥탑방에는 달이 휘영청 밝았다.